자 이제 3장 갈게요. 채권의 보존. 자 조례채권의 보존은 조례채권을 국가는 안전하게 걷어가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상황별로 국가가 이럴 때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다. 이렇게 규정을 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납세문은 본래 납세자가 져야 되는데 본래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 납세자가 없어져 버렸어. 사망했거나 아니면 합병 됐고 버렸거나 피합병 법인으로서 없어져 버린 거죠. 합병 법인에게. 그러면 얘가 없어질 때는 얘 있던 존재하던 권리의무는 다 누군가에게 승계가 되겠다 얘기죠. 승계. 그래서 승계되면 승계받은 자가 납세의무도 같이 승계해서 내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승계고요. 승계.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 자체가 같이 발생한 거야. 여러 명이. 그러면 여러 명이 연대책이 묻는다. 연대 납세의무. 그게 확실하잖아요. 한 명한테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발생했다면 다들 제각각 전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줘. 니네끼리 몇 프로 정하고 니네 그건 니네 사정이고 국가는 니네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를 같이 책임지는 걸로 볼 거야. 이게 연대 납세의무. 승계 연대. 그 다음에 조대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부를 못 내고 있네요. 왜 못 내지? 아니 다 걷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세율 곱해갖고 세금을 걷는데 왜 못 내는 거야? 그럼 뭔가 이득본자거나 원인 제공자가 있겠지. 그 자한테 세금 묻겠다. 보충해서 책임 묻겠다. 이게 2차납세의무. 이런 세 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보전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각각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체납자가 세금 못 내가지고 이것저것 압류 걸고 매각했을 때 나눠가질 때 국가가 얼마나 가져갈 거냐는 게 국세 우선이라는 주제고. 그런 게 여기 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은 불복제도가 있고 권리 현장이 있고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걸로 내일 쫙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대책권의 보전제도다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승계부터 먼저 잠깐 보시면 보전제도 중에 하나가 승계예요. 승계 그러면 당연승계, 포괄승계 이렇게 부르는데 승계라는 거 안에는 합병과 상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을 통한 승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납세의무가 누구한테 승계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소멸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합병이 있고 그래요. 신설합병이 있고 흡수합병이 있고 말하자면 여기 A라는 법인이 있고요. 플러스 여기 B라는 법인이 있네.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요. 두 개의 법인이 합쳐서 B가 된 거야. 그럼 A라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고요. B합병 법인. 얘가 합병 법인 되겠죠. 그래서 B가 살아남아서 합병을 위해 존속하는 법인이 되는 거죠. 존속 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A하고 B하고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C라는 법인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럼 얘들이 다 소멸법인 되겠네. 얘가 합병으로 소멸하고요. 얘도 소멸하죠. 그리고 얘가 신설되죠. 신설되는 합병. 설립되는 법인. 신설되는 설립되는 법인. 그래서 이때 A가 B에 합병돼서 B가 살아남으면 A의 납세무가 B에 승계되는 곳이고요. A하고 B가 다 없어지고 C가 되면 A의 납세무와 B의 납세무가 모두 C로 승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합병은. 합병은 그러면 이때 승계가 되는데 이때 승계될 때 어떤 국세? 납세무는 우리가 일생을 받잖아. 성립, 확정, 소멸. 그러면 세금이 소멸법인 단계에서 성립만 되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게 맞겠죠. 생겨나게 맞죠. 금액은 아직 모르더라도 납세금이 성립만 되었다면 성립국세야. 대상국세가. 그래서 얘는 일단 성립국세가 대상국세가 되는 거예요. 성립국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현이 부가 되거나 납부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가 되거나 납부할. 성립국세. 이 표현이 부가 되거나 납부할. 이 뒤가 납부할이잖아. 납부할. 그럼 부가 되거나 납부할은 부가 될 납부할 이거야. 부가 된다는 얘기는 성립은 됐고 그 다음에 확정지는 과정에 부가 될. 성립은 됐다는 얘기고요. 납부할이라는 표현은 확정이 된 거죠. 징수권 행사는 납부할. 확정된 상태. 그럼 성립, 확정. 이거 둘 다 포활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리면 성립국세라고 하면 되는 거죠. 확정된 국세. 그 전에 성립도 됐다면 당연히 포함하는 거니까 하나로 몰아버리면 성립국세라고 표현하는 거야. 성립만 되었다면 승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도가 있느냐. 한도. 한도가 중요한데 한도가 없습니다. 승계할 때 한도 없이 다 승계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인 합병이니까 그래요. 그럼 합병하는 과정에서 존속되는 법인이나 이런 신설되는 법인 등은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도 하고 이루어지면서 납세임 승계가 있다는 건 뻔히 알고 있고요. 그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니까 합병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책임져라고 하는 거야. 한도 없이. 한도 없이. 근데 상속은 다르죠. 상속은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합병은 한도 없다는 거 중요하고요. 상속은 한도가 있어요. 이제 보실 상도는. 자, 합병. 자,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승계. 자, 승계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먼저 얘기하고 있긴 하네요.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에 포괄승계, 동그라미. 포괄승계. 승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래서 납세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된, 2차, 모든 게 승계되는 거야. 제가 져야 될 납세무가 다 승계된다. 포괄승계. 그 다음에 당연히 승계된다.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 없이 당연히 승계된다. 포괄승계, 당연히 승계. 승계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이제 합병을 보고 상속을 보는 건데 이 승계는 뭐라고요? 승계는 당연히 승계된다. 또는 포괄승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당연승계, 포괄승계. 이런 용어들 잡아놨고요. 당연히 승계되는 거다. 포괄승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의 3번이 다른 세법의 규정이, 국회법 규정이 우선되는 별도 규정이다. 자, 별도의 이제 국회기본법과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크게 의미 없고요. 옛날에는 좀 의미 있었는데 우리가 국세가 우선이, 국세기본법의 우선이다. 국회법이 우선이고 다른 세법에 딴소리 못해. 17가지만 딴소리 할 수 있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가. 그것 때문에 써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 우리 알다시피 다른 세법의 별도의 규정을 둔경을 제외하고는 국회법이 우선하는 거니까 국회법이 뒤로 후손이 밀린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 없어요. 자, 4번은 대상국세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표현 알겠죠? 성립이유국세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포괄승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밑에 가시면 꽃표시가 2차 납세무 등도 납세무니까 다 승계된다. 그러니까 어떤 납세무든 본래든 2차든 뭐든 또는 원천인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징수 납부도 말해. 모든 납세자로서의 의무는 다 승계가 된다. 그게 포괄승계의 의미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없어지기 전에 살아가면서 계속 내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이 당연히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받는 자는 이걸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승계의 의미를 잡아놓으시면 되고 합병은 봤으니까 피합병법인 납세무가 합병법인에게 이렇게 안 나오고 저기 소멸법인 납세무가 존속한 법인 이렇게 표현되니까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문구가 이제 말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 됐고 한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이네. 상속은 좀 내용이 좀 되네요. 상속 상속은 뭐 간단하죠. 여기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 아버지의 납세무가 아들, 딸이 상속인이 상속인이 승계받는 거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넘어가죠. 권리와 의무가 다 승계가 될 겁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건물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랑 아니면 채무나 모든 권리의무가 다 승계가 되듯이 그 의무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납세무가 포함돼서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납세무의 상속인이나 승계는 우리가 소득세 공부하시면 다 알잖아. 우리가 소득금의 구분계산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써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하면서 나오면 상속인 소득을 본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아버지가 사업하러 돌아가셨어요. 소득세. 이걸 아버지가 이행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승계받아서 상속인이 다 납세무를 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자기의 근로소득과 아버지 사업소득을 합치지 않는다. 구분계산한다. 개별납세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당연히 이제 뭐예요? 당연히 성립국세를 책임지는 거죠. 이것도 아버지 단계에서 세금이 성립만 되었다면 성립국세에 대해서 책임진다. 똑같고요. 부가 납부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하나 상속인이 만약에 둘 이상이야. 이때는 이제 연대납세무 진다는 표현이 좀 들어갔어요. 연대. 연대납세무 진다. 두 명 이상이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무 승계 과정에서 공동으로 발생했잖아. 승계라는 거 자체가 공동으로 발생했잖아. 그죠? 둘이 같이. 상속인 두 명이면 승계받는 것도 공동으로 발생했으니까 이거 공동으로 뭔가 발생하면 다 연대납세무 지는 거야. 그래서 자, 승계받는데 상속인이 각자 1대1로 상속받는다니까 아버지 납세무 중에 천만 원이면 500만 원만 각자 책임지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각자 다 전액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더 내면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하겠지만 국가가 바라볼 때는 너희는 연대 책임이야. 같이 발생한 거니까 이런 얘기만 연대납세무 진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도가 있네요. 한도가 있어요 얘는. 한도가 있다는 거지. 한도가 있다. 납세무의 상속, 상속인 납세무 승계는 한도가 있습니다. 얘는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고유 재산으로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야. 이때 승계받긴 하대. 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까지만 갖고 아버지의 세금을 지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재산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재산을 벗어나기에는 못 지니까 얘가 이행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걸 그대로 승계받는 거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 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받은 자산 등의 범위 내에서만 한도를 지어서 책임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상속을 통해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 요걸로 한도로 한대요. 상속을 통해 받은 재산 한도로 한대요. 이때 받은 재산은 당연히 아버지한테 받은 뭐야? 자산에서 뭘 빼면 돼요? 부채를 빼면 되겠죠. 여기다가 정확히는 상속세도 내잖아요. 상속세 이걸 물려받는 거에 대한 세금 자산부채를 물려받는 거에 대한 세금 상속세까지도 다 제하하겠죠. 제하고 나서 해야지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겠지. 이런 거다. 한도가 있네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속 들어가 볼게요. 본래 납세의무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사망한 자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상속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계 한도는 상속 바르는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산빼기 부채 상속세까지 뺀 금액을 말한다. 밑에 꽃 표시 두 명 이상이 연대 납세의무자는 진다라고 돼 있죠. 연대 납세의무자는 자 근데 여기서 밑줄 쳐놓으세요.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 거기 땡땡하고 옆에 각 상속인 다음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다음에 따라 나누어 그 다음이라는 게 뭐야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기억이 원칙이 민법상 상속분이야. 이거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대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연대 납세의무자는 지는 건 맞아. 맞는데 자기 책임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자기들끼리 뭐 구상권 행사하든 뭐라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뭐냐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민법상의 상속분이야. 민법에 따른 상속분. 그 민법에 따른 상속분은 정확히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걸로 보시면 돼요. 자 법정 상속.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속인이 아들도 있고 딸이 있다. 둘이 다. 라고 하면 1대 1이야. 1대 상속분이.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5화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면 어머니는 1.5고요. 아들 딸은 1이야. 그럼 3.5분의 1.5가 어머니 몫이고요. 3.5분의 1이 아들 딸 똑같이 3.5분의 1 이렇게 해서 분함하는 거예요. 그게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대요.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몫은 뭐냐 이거죠. 승계받을 때 자기 몫은 뭐냐. 자 근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똑같이 니은 예외. 상속인 중에 수유자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포기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상속인 중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 네 가지인데 이게 최근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하나 추가돼가지고요. 그때 좀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개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지 지금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 자 이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이 일어나버리면 법정 상속과 다르게 그렇게 되면 승계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틈새가 생겨버립니다. 다 승계가 안 되는 불안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합계의 분에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대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상속이라는데 이제 먼저 거기 수유자가 있다는 건 뭐지? 수유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도 있고 아들딸도 있는데 자기는 남은 재산의 전부를 누구누구한테 준대요. 누구한테 준대? 이렇게 유증을 한 거야. 유증. 유언을 남긴 거야. 누구냐 봤더니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 누군지 봤더니 이게 꽃뱀. 꽃뱀 이런 게 꽃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증이야 유증이야. 수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유자가.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딸은 못 가져가는 건가? 아버지가 다 유언이 최우선이야. 유증이라는 게 제일 우선순위야. 유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유언이. 그럼 그에 따라서 다 줘버리면 어? 아들딸하고 어머니 뭐 먹고 살아 이제. 상속받은 거 이제 있어요. 상속분이 상속권이 너무나 침해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법에서 정해서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기 법정 상속 지분의 반만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의 반만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꽃뱀한테.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유류분 청구할. 이런 경우가 다 법에 정한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이 일어나는 거야. 아셨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제. 기억밖에 없었어 원래 옛날에. 기억의 원칙이 민법상 상속분대로 한대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비속만 상속이냐. 저기 그 수유자도 상속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에 따른 걸로 비율과 개만 돼 있으니까 불합리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가져간 것도 없는데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자기 가져간 게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이제. 한도가 있어 버리니까. 자기 가져간 게 없으니까. 이러니까 뭔가 빈틈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겠어? 그냥 쉽게. 가져간 것만큼의 비율대로 책임지는 게 맞겠지. 승계.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겠죠?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까지 분자에 집어넣은 거야. 법정 상속분대로 집어넣지 않고 자기가 받아간 게 많으면 많은 책임지는 거고 적으면 적게 책임지는 걸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그 정도는 느낌만 가져 놓으세요. 구체적으로는 보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출발. 일단 각각의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 얼마나 부담할 건지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연대나서 지는 건 맞지만 각자의 부담분 얼마나 상속 승계받을 건지를 구하는 게 맞는데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어 부담하는 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정 상속 순위 이 민법상의 것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민법상의 상속분대로만 승계받아서 책임지는 걸로 하게 되면 빈틈이 생겨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가져간 걸 분자에 올려갖고 가져간 비율만큼의 책임지도록 바꿨다. 결론 아셨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승계 시점은 상속 개시일날 승계가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하나 보시면 되겠네. 승계라는 특례. 자 4번은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아까 그 의미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돼. 말 문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6번이 이것도 이제 10년 가까이 되려고 하는 2015년도인가 그때 입법된 건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보험 가입일게요. 보험 보험을 통해서 뭔가 승계를 피하걸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야. 보험을 통해서 자 여기 갑이 있는데요.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예를 들면 자산이 자산이 한 뭐 10억쯤 있대요. 갑이 10억쯤 있대. 자 근데 극단적으로 만들게요. 이제 여기 이제 소득세가 세금을 내야 될 게 이게 10억쯤 있나봐. 자산도 10억이고 소득세 10억이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갑이 사망을 해. 사망이 상속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냐 봤때 A라는 상속인이 있는 거야. A라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산은 상속되겠죠. 이게 상속되고요. 이 소득세는 뭐 할까요? 승계받겠죠? 승계받을 때 한도가 어떻게 돼? 상속으로 받은 자산이 한도니까 이게 10억 한도로 승계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세금도 있겠지만 뭐 부채가 있어버리면 제하면 세금 안 나오기도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 이거 무시하고요. 어쨌든 기본 틀이 자산 10억 물려받을 때 세금도 10억 승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 금쪽같은 내 아들이 갑 입장에서 내 아들이 그래서 물론 내가 세금 낼 것도 있고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가게 해볼까라는 꼼수를 지금 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면 이때 승계도 돼가지고 아들은 자산 물려받지만 세금 내고 나면 승계받아 세금 내면 0이네. 물려받는 게 없게 돼버리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갑이 갑이 자 A라는 상속인 A를 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수익자로 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사망보험에 사망보험에 그 가입해서 10억이라는 자살을 다 현금화시켜서 몰빵해 버렸어요. 종신보험이나 무슨 보험가에서 가입해 버린 거야? 보험에 가입해갖고요. A를 내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거야.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이제 갑이 사망합니다. 사망해서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이 게시가 되면 상속 게시가 되면 이때 A는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상속 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민법에 따라 상속 포기한 거니까 이제 상속인이 아닌 거야. 이제 A가 상속인 자체가 아닌 거야. 난 상속받지 않는 거예요. 상속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받아가요. 보험금 받아가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보험금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승계가 안 되고 피해가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거냐? 문제는 이게 상속 포기한 A를 여기 승계 받는 상속인으로 볼 거냐? 상속인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보험금을 받아가는데 보험금 만약에 뭐 12억 받아간다든가 이렇게 보험금을 10억 받아간다든가 이 보험금 받아가는 거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으로 볼 거냐? 그래서 승계 받는 국세 한도에서 승계 받는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야. 그걸 어떻게 취급할 거냐에 대한 규정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민법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A 상속 포기자 포기자인 A가 A가 납세금이 승계 받는 승계자에 포함될 것이냐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승계자에 포함할 거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받아간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해버렸다. A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납세금 승계 받는 상속인의 범위에는 포함시켜서 이 승계 국세 책임지기 할 거냐? 포함할 거냐와 그 다음에 저기 받는 이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보험금이 보험금이 이제 상속으로 받은 상속으로 받은 상속 자산에 여기를 포함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속 포기야 이 제도가 상속 포기 제도 자체가 민법에 따른 거야. 그럼 포기자는 당연히 상속 포기했으니까 승계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게 민법의 규정이야.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잖아. 민법에 따른 제도야. 그럼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예 포기한 거니까 당연히 승계자도 아닌 거지. 아무런 것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거니까 민법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의무도 안 받고 권리도 안 받겠다는 거야. 다 권리 의무를 다 포기했는데 무슨 납세 물을 승계받겠습니까? 승계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지. 민법은. 민법은. 그 다음에 보험금은 자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받아가고 딸이 받아가고 배우자가 받아가면 아실 것 같지만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 사망보험금 상속을 통해 받는 그런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 권한이래요. 상속인들의 고유 권한이라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포함이 안 된대요. 민법에 따르면. 그럼 상속 자산에 포함된다 안 된다 민법은? 포함이 안 된대요 또.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권한이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법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 X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승계자를 만들어서 이 납세 소득세를 누군가 책임지게 지금 승계시키고 싶은데 이 민법에 따르면 다 X네요. 그러면 이제 국기법에 어떻게 규정을 드리냐 국기법. 국기법 규정이 이게 옛날에 규정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규정이 없어.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 지금 국기법 간단하게 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기법의 어떤 틀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어떤 용어나 어떤 과세의 요건이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걸 고유 개념이라고 하고요. 고유 개념. 세법에서 이건 이거다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거야.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 같은 용어의 정의 봤잖아. 초반에. 이렇게 해서 뭐 세법은 뭐다. 국세는 뭐다. 이런 거 봤잖아요. 원천인수는 뭐다. 이렇게 나왔듯이 그런 걸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게 고유 개념이야. 그럼 고유 개념이 있으면 그 고유 개념들을 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을 쓴 용어들이 세법에서는 또 달리 취급한다면 별도의 세법의 고유 개념만 시켜가지고요.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고유 개념이 없어요. 세법에.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 어쨌든 용어들을 명확하게 누군가 해석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 예측 가능성 높이고 뭔가 조대 법률주의가 유지가 될 건데 근데 또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정의를 담기도 어렵잖아. 세법에다가. 규정을 담기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이제 차용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규정이 명확히 없으면 세법에 그러면 다른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법에서 어떻게 쓰고 있지? 차용에서 쓰래. 차용에서. 그럼 다른 법을 따져봤더니 민법이 지금 좋게 돼 있잖아. 민법을 따르면 이제 규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민법에 따르니까. 그대로 X가 돼버리는 거야. 에휴 쓴 게 안 되네. 그러면 잔머리 잘 굴렸네. 그죠? 잔머리 굴려서 피해가 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만들면 되지 이제. 2015년도쯤에 만든 거야 이 규정을. 2015년도쯤에 그때 만든 거야. 규정을 이제 없다가 규정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2015년도에 옛날에. 지금 신설이 아니라 옛날에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것도 부담이 됐는지. 이제 여기다 요건을 들었어요. 요건은. 뭐라고 요건을 뒀냐면. 신설되는 규정이 진다라고 하면서. 어떤 데 지냐면. 납세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피하면서 상속을 받기 위하여. 라는 단서를 붙였고. 납세무의 승계를 피하면 상속받기 위하여. 이 상속인을 수익자라는 보험에 가입했고요. 이게 1번 요건이고. 1번 요건이고. 2번. A를 수익자라는 보험에 가입했고. 그리고 사망할 때. 이 A가 상속을 이렇게 포기했다면.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이렇게 상황. 이렇게 된 경우에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바꾼 거야. 그냥 무턱대고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바꿔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우리 세법은. 상속 포기자도 납세금 승계자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상속 자산에 포함해서. 승계국세 한도 구해 갖고. 세금을 책임지게 합니다. 라고 규정을 둬버리면 좋은데. 그게 두기가 좀 그랬는지. 이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납세금 승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이거 승계를 피하면서. 그러면 상속 받으려고 이 짓거리 한 거야.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포함해버릴 거야.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번 읽어볼게요. 6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6번. 자. 내용. 납세금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돼 있죠? 납세금 승계를 피하면서. 납세금 승계라고 하는 이 규정을. 승계받는 이거를 피하면서.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금 여기 갑이. 그 다음에 갑이 상속인 A를 수익자라는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을 민법에 따라 포기한 경우로서.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이때는 그 상속 포기하는 자를 납세금 승계자인 상속인으로 보고. 또 그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보아. 보아 승계 한도 등을 따져서 승계 의무를 지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의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 뭘까라고 장난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랬겠지. 대법원에서 깨지고 과세관청이. 규정이 없다. 민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수치고 하면서 세무사가 돈 벌었겠지. 이걸 설계해가지고 해주는 세무사는 돈 벌었겠지. 그러고 나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지. 돈 벌고 이제 놀러가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거액이었겠어. 다툼 있고 그랬다는 얘기는. 10억이 아니겠죠. 훨씬 큰 금액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흘러왔다. 이게 승계에 대한 얘기를 봤네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승계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거는 2차 납세의무고요. 그 다음에 연대 납세의무야. 지금 이제 보실 연대 납세의무. 자, 연대 납세의무는 뭘까요? 연대 책임 묻는다. 연대 납세의무. 자, 연대 납세의무는 아시다시피 연대 책임. 그죠? 연대 책임. 전원이 책임지는 거잖아, 전원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제일 싫어하는 거 연대 책임. 그죠? 누가 한 명이면 술 먹고 밤에 술병 어디다 버리고 해서 대대장이나 포대장에서 와가지고 술병 들고 나오면 그날은 죽었구나. 오전 내내 얼차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려 뻗쳤다가 머리 박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미치는 거죠. 우리는 뻔히 아는데 쟰데 분명히. 쟰데. 고참이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대답 누군지 나올 때까지 하겠대요. 뻔히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그죠? 고참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도 나고. 그게 20몇 년 전이고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군대라는 건 참. 그죠? 그런 것 같아. 군대가. 어쨌든 연대의 납세무는 연대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납세무인데 하나의 납세무가 납세무에 대해서 플러스 수인이 공동으로 발생한 거다 이거죠. 출발이. 공동으로 발생한 거래요. 하나의 납세무에 대해서 수인이 공동으로 발생했대. 이때 연대 납세무 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니네 납세무 이행에 대해서는 각자가 전액을 이행해야 되겠다. 전액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각자 전액 이행. 100%씩 각자 이행하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는 4, 3, 3 정했대요. 4, 3, 3. 어디 떡볶이 찍어가서 4,000원, 3,000원, 3,000원 내겠다고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떡볶이를 먹고 나서 4,000원 내기로 한 누가 없대. 지갑에 찾아보니까. 그럼 어떡해요? 3,000원 내는 사람들끼리만 돈 내고 얘는 4,000원 내는 거 얘 안 냈으니까 얘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가요. 그럼 분식집 주인은 다 잡고 니네 못 가. 만 원 내기 전에는. 이거잖아요. 니네끼리 들어오기 전에 4, 3, 3 정했지. 그건 국가가 알 게 뭐야. 니네가 같이 발생한 납세우라면 니네가 정한 건 니네 비율이고 국가는 니네한테 다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각자에게. 각자에게 만 원씩 내. 라고 하는 거예요. 만 원 안 내면 못 떠나. 그랬더니 여기 B라는 자가 3,000원 내기로 했는데 자기는 7,000원 냈어요. 얘가 못 내니까. 가야 되겠으니까 이제. 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B는 A한테? 4,400원 한 자한테? 달라고 하겠지. 그게 뭐야? 구상권 구상권. 그래서 각자가 전액을 이행하는 거고요. 자 전액이 이행하는 거야. 자 플러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됨으로써. 1인의 납부. 1인이 냈어요. 세금을. 1인 납부로. 납세우를 소멸하는 거야. 납부로. 납세우를 소멸되는 거야. 누군가 내면 소멸한다는 얘기야. 납세우를 소멸하고요. 소멸하고. 앤드로 자기들끼리 민법에 따른 구상권. 구상권은 세법이 알바 아니고. 구상권을 자기들끼리 하겠지. 구상권 행사를 하겠지. 달라고 하겠지. 지금 니네 사정이고.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가면 된다. 안전하게 걷는 게 지금 목적이야. 보전 제도야. 보전. 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거야. 아셨죠? 자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단합수 세문은. 자 그럼 이제 규정 들어가서. 국기법에 연단합수 규정을 어떤 걸 두고 있지? 라고 하는 걸 훑어보시면서. 말 문제 나오면 아 이건 연단합수 이렇게 아시면 돼.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 국기법 규정이 중요해요. 이게 법적 성격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고요. 이제 밑에 국기법 보시면 돼. 국기법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재산에 관련된 어떤 세금. 이렇게. 여기는 줄어났는데. 공유물. 공동소유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세금이 나오는 거야. 공유물.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야.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은 연단합수에 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갑자기 의아스럽고 막 그렇죠? 아니 공동사업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연단합수에 묻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소득세를. 그렇죠? 그게 개별세법의 예외 규정이야. 별도의 규정인 거야. 좀 이따가 보실. 일단 국기법은 이렇게 하고 있다네요. 국기법은 공동사업은 연단합수에 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법에 말하는 거는 예외 별도 규정이라고 막 하는 거지. 다른 규정이다 이거죠. 원칙과 다르다. 원칙은 진다 안 진다? 진다고 돼 있다고요. 공유물 공동사업은 일단 진다. 국기법 규정이 그렇구나. 첫 번째. 첫 번째는 간단하게.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단합수의 문.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단합수의 분할. 법인이 분할했대요. 자, 보시면 법인이 쪼개지는 거야. 법인의 분할. 분할은 어떤 거야? 분할은? 여기 이제 갑법인이 있대요. 갑법인데 여기 A라는 사업부가 있고요. B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갑이라는 법인이야. 전체가. 자, 근데 이게 이제 분할대. 분할대요. 그럼 이제 분할되는 법인을 뭐라고 불러? 갑법인을 분할법인이라고 불러. 분할되는 법인. 분할법인이고요. 어떻게 분할대나 봤더니 B가 쪼개져 나가는 거야. B가. 쪼개 나가는 거야. B가 나가가지고요. 별도의 B라는 법인을 만들어요. B 법인을 만들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B 법인.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부를 때. 분할 신설법인.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B가 떠나가가지고요. 나가서 여기 C라는 법인하고 합병하는 거야. C 법인에 이제 나가서 들어가는 거야. 승계가 돼서 넘어가는 거야. B 법인으로. 자, 그럼 이게 이제 합병이라고 불러요. 분할 합병. 얘가 쪼개져서 다른 거랑 합병 되는 거야. C 법인. 이 사업부가 이게 이제 C 법인을 뭐라고 부르죠? 자,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지금 보는 이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고 불러요. 용어를 제가 적어진 이게 법전에 놓은 내용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용어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분할 법인, 분할 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 상대방 법인, 상대방 법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얘가 이 값법인인 상태에서 세금이 이 법인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성립이 된 납세 모야. 성립이 된 납세 모야. 같이 있을 때. 분할 법인, 분할 돼서 분할 법인인 거지. 분할 되기 전에. 전에 이 값법이 값이라는 법인이 납세 모가 생겨난 거야. 같이 생겨난 거지. 생겨났는데 생겨나서 그냥 값법인이 살아가면 그냥 내문대요, 값법인이 세금을. 내문대는데 보니까 성립한 이후에. 성립했는 성립 이후에 얘가 쪼개져가지고 B가 또 나간 거야. 나가서 얘가 되고 얘가 됐다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처음에 같이 있을 때 생겨난 거니까 같이 연된 상태에서 몇 세 납세 모야. 같이. 하나의 납세 모가 같이 발생한 거야, 처음에. 그죠? 처음에. 저기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병은. 저기 A가, B가 더해서 B로 갔다면. 합병은. A라는 법인의 납세 모가 성립돼가지고요. 성립돼서 A가 내야 되는 납세 모야. 근데 A가 어떻게 됐어? B의 합병대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 저기 B가 A랑 같이 납세 모가 발생한 거야? 같이 발생했어? B가 A랑? 아니에요. B는 A랑 상관없어. B는 자기 납세 모가 발생하고 있는데 A가 자기랑 더해진 것뿐이야. 합병돼서. 근데 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A가. A가 없어졌으니까 B가, A가 못 내는 세금을 다시 대신 B가 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저건 다른 거야, 합병하고는. 얘는 원래 처음에 같이 발생한 납세 모야. 하나로 발생한 납세 모인데 하나로 이행하면 되는데 얘가 그 성립한 이후에 얘가 쪼개서 나가가지고 별도의 법인 됐어도 원래 처음에 있던 단계에서 같이 발생한 거니까 나가도 책임져라고 하는 거야. 나가도. 나가더라도 책임져라. 같이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얘, 얘, 얘가 같이 책임진 거지. 얘도 지고. 원래 얘.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 상대법인. 다 같이 책임지는 거다. 따라오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분할이야. 근데 또 이제 분할할 때 자, 소멸분할도 있어. 존속분할 말. 이게 존속하는 분할이야. 얘는 남아있잖아, 여전히 계속. 얘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분할도 있어요. 얘도 나간 거지, A도. 둘 다 나간 거야, 둘 다. 사업부 둘 다. 나가서 얘는 공중분해돼서 갑으로 없어졌어. 소멸분할. 소멸분할. 그럼 나가서 없어져서 이제 A도 나가서 누구 법인 만들거나 아니면 합병되거나 그러면 이제 분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누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연대 책임을? A하고 B가 나가서 이렇게 얘 둘만 표현돼 있는 거지. 얘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한도가 나왔어요. 얘들이 책임지는데 얘들이 책임지는데 한도로 하래요. 한도로 하래, 한도로. 승계된 자산가 한도로 하래요. 분할로 얘가 승계받잖아, 이렇게 승계, 자산을. 넘겨받잖아, 이제. 넘겨받은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대. 특히 얘 입장에서 얘기해. 얘 시법인은 얘가 어쨌든 같이 있을 때 생겨난 세금을 지금 같이 떠안는 건데 책임지는 건데 그때 분할로 승계된 자산가액이 100억인데 120억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건 자기 주머니 있는 걸 내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할로 승계된 자산가 한도란다. 이 한도가 표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들어왔고 말단 낯을 때 잘 쓰입니다. 자, 교재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옆에 파란 글씨는 안 돼요. 분할로 승계된 자산가액 한도란다. 맞죠? 분할로 승계된 분할 통해 승계되는 자산가액 한도란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기억이 존속하는 경우고 리은이 소멸하는 경우에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점점점 나와 있는 건데 위에는 세 개 점이고 밑에는 두 개 점인 거 알겠죠? 소멸이니까 분할 법인이 없는 거야, 밑에는. 위아래 다 공통으로 있는 것은 분할 신설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또 한도로 한다는 얘기도 또 써놨네요. 분할로 승계된 자산가액 한도로 한다. 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3번은 신회사 설립에 대한 거야. 신회사. 자, 여기 이제 을법인이 있네요. 을법인이 있어요. 을법인인데 똑같아. 여기 A사업부가 있고 B사업부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을법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지. 근데 얘가 안 좋아. 을법인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안 좋아도 그중에 그나마 나은 게 있지 좀. 괜찮은 게 있어. 이 B사업부가 그래. 얘는 괜찮아. 근데 얘가 각도로 안 좋아. 이 상태야. 자, 그럼 이제 얘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막 있겠죠.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요. 얘를 어떻게 할까? 채권자가 얘를 죽일까? 살릴까? 채권자. 채권자가 이 채무자. 채무자는 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 및 파산. 회생은 살리는 거고 파산은 죽이는 거야. 얘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 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얘는 얘를 살리고 싶다. 얘를. 얘는 죽이고 아예 다. 그러려면 이제 B라는 걸 딱 떼가지고요. 그래서 해서 B라는 신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신회사를 설립하는 거지. 분화가 비스무리한 거야. 신회 설립하는 거야. 자, 설립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좋은 걸 딱 떼내가 버리면 여기 주주들과 채권자들은요. 벙찌개요. 지네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주식이나 이런 걸 누가 받아. 이 채권자나 주주가 받는 거예요. 이제 얘를 신회사의 주식을 그렇게 받고 이제 신회사 옮겨간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과정이야. 그럼 얘가 이제 이때 같이 있을 때 생겨난 세금이야. 같이 발생한 거야. 근데 나갔어요. 나갔더라도 얘가 을법이 뭐라고 하냐면 기존 법인이라고 해요. 기존 법인. 기존의 법인. 기존 법인과 기존 법인과 신회사가 연대나 앞세움을 진다고 돼 있는 거야. 얘는 분할법인인 거고 분할법인과 얘가 이런 것처럼 기존 법인과 얘가 어차피 얘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 얘가 성립한 납세무야. 성립. 생긴 납세무야. 성립했다면 같이 책임을 줘야 되는데 얘는 나갔잖아. 지금 성립 이후에. 나갔더라도 같이 생겨난 세금이니까 연대 책임 묻겠다. 아셨죠? 기존 법인의 성립국세. 분할법인의 성립국세. 분할되기 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분할 이후에 나갔더라도 책임져. 기존 법인이 성립한 국세는 나가서 신회사 만들어지더라도 책임져. 같이 책임지는 거야. 어차피 너네는 같이 발생했으니까. 하나의 납세움이 같이 발생했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국기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공유물 공동사업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법인 성립국세야. 얘도 성립이야. 지금 내일도 연결해서 쭉 볼 텐데 지금 납세움이 승계되고 2차 납세움이 뭐든 어떤 납세움이 2차적인 책임 어떤 납세움이 승계되고 어떤 게 연대 납세움이고 다 보면 성립이냐 확정이냐를 나눠. 거의 다가 성립이야. 확정이 몇 개 있어요. 또 보다 보면 성립과 확정. 그래서 이거 성립이죠? 승계. 성립만 되면 성립국세는 다 승계되는 거야. 얘도 성립되면 다 승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연대 납세움이 성립되면 마찬가지야. 이것도 같이 생겨날 때 성립할 때 같이 있었으니까 책임지는 거야. 분할법인 성립국세 기존법인 성립국세 다 둘이 셋이 또는 둘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국기법 규정이구나. 자 근데 이제 분할에 대한 한도가 들어왔다는 거야. 없다가 분할로 승계된 상태 한도란다. 그 표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개별세법에는 이 연대 납세움이 라고 하는 놈에 대한 개별세법의 규정이 뭐가 있느냐. 자 1번 인지세 읽어보시면 돼. 인지세 진다. 자 연결 납세 제도 알죠? 연결 법인간 연대 납세움이 진다. 연결이란 제도가 있잖아. 연결 납세움이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공동사 확산과 세시 돼 있죠. 자 다시 먼저 뭐부터 보는 게 좋아? 자 여기는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당구장 그만큼 중요하니까 당구장에 국기법상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움이 라는 규정에 불구하고 강조 이 소르세법상 공동사업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결 납세움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소르세법 공부할 때 안 진다. 이게 예외 별도의 규정인 거야. 그런데 언제는 지지? 합산과세가 되어버리면 지지. 기억나십니까?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과세가 종류율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국기법상의 친족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짓 정했다. 또 비유를 그러면 주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하는 그때 합산과세가 된다면 연대 납세움이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가 있는 거네. 진다는 게 3번에 들어가 있고 안 진다는 게 특이하게 당구장 표시로 들어가 있는 밑에 그 두 개 연결 지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소수세법 공부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쪽에 나오는 거니까 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특수관계인간 우회양도 시 증여자 승인 연대 납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했는데 우회양도 받지 우회양도 기억나세요? 우회양도? 그래서 증여했어 특수관계인에게 그냥 양도하면 세금이 크니까 특수관계인 증여하고 양도 우회거래 실직화세 원칙 그쵸? 그럼 납세우무자가 누가 되어버렸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어? 증여하고 양도했네요. 이때 납세우무자는 누구라고요? 납세우무자가 증여자가 증여자가 되어버려. 여기 증여자 가 이제 여기 증여자 여기 이제 이렇게 쓸까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A가 있다고 치면 갑이 A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도하려고 했더니 어우 세금이 엄청나네. 여기다 특수관계를 내세워서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뭐하고요?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양도하네요. 그쵸? 이때 양도세 하고 얘 두개 더해서 이 세부담이 얘가 더 크다면 그러면 얘 증여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이걸로 돌린다 기억나죠?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그래서 납세 문자가 누가 되어버려요? 갑이 되어버려. 근데 이거 누가 팔았어? 얘가 팔았지. 그 돈은 얘가 받았지. 근데 세금은 얘가 내야 되는데. 둘이 연대납 진다고. 그죠? 이거예요. 그죠? 이미 봤던 얘기인데. 자 4번이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상속세 증여자세는 연대납 진다고 규정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체크만 해서요. 7번은 뒤에 2차 학생만 할 때 같이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불합리한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제가 무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불합리한데 근데 여기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럼 불합리하면 교수님이 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안 내야 되는데 시험에 낸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같이 비교해서. 그래서 7번 자 번호 오시면 됩니다. 7번 체크만 해주세요. 나중에 보자. 바로 뒤에 보는 거야. 바로 뒤에.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면 2차 학생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메모할게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넣어야지 작년에도 해놓고 그래서 못 넣었네요. 자 연대납세문에 대해서는 말 문제에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긴 한데 빠져있어요. 지금 책에 자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연대납세문은 지금 이제 우리가 틀이 국기법 규정 세 가지 그 다음에 개별세법 규정은 그냥 보는 데까지 좀 봐 놓으시면 돼. 국기법이 더 중요해. 국기법 문제니까 우리 시험에 그래서 개별세법 규정은 그런 게 있구나. 좀 주의해 놓으시면 되고 개별세법 규정은 아까 공유물 공동사업 분할 기존 법인 성립국세 이런 것들만 먼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또 나오는 게 연대납세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효력이란 주제인데 자 이게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이런 게 있어.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한 명에게 생긴 사유가 전원의 효력이 있대. 전체 효력이 있대. 자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납부 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무자 할 때 어떻게 송달해야 되지? 송달받아야 할 자 할 때 우리 송달받아야 할 자는 원칙은 뭐야? 송달받아야 할 자 명의인 가로열고 수의민 기억나죠? 예외 예외 첫 번째가 연대납세무자 연대납세무자 이게 송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누구한테 보내면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징수 유리한 자에게 단 납부 고지와 독촉에 대한 서류는 각자 송달 그러면 ABC가 연대납세무자인데 그 중에 A한테만 송달한 거야 A한테만 그럼 B씨는 송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A한테만 보냈으니까 다 보내라며 각자에게 그런데 A한테만 보내면 다 효력이 있대. 뭐는? 고지나 독촉이 아닌 서류 그 외에 서류도 보낼 거 아닙니까? 얘들이 억울해요? 라고 이의신청 같은 거 해요 불복 내일 보실 불복 불복하면 불복결과 불복에 대한 어떤 결정통지문 각하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결정통지문 이런 거죠 이런 건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고지나 독촉은 각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고지 독촉 외에 외의 서류의 송달이야 고지나 독촉이 아닌 나머지 서류의 송달은 누구한테만 보내면 되니까 각자에게 보내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징수위원자 한 명한테 보내면 다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한테 보내면 전원의 효력이 있다고요 절대적 효력이 절대적이다 이거 절대적 자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 자 이거고요 두 번째 세금을 누가 납부한 거야 그중에 1인이 1인이 납부해서 납부 세금을 냈어요 냈으면 어떻게 된다 1인 납부하면 납세문 소멸된다고요 한 명한테 내면 다 효력이 있는 거야 전체가 세금 천만원인데 각자는 뭐 433인데 근데 한 명이 천 원만 다 내버렸어 그러면 국가는 떠나 이제 끝 납세문 소멸된 거죠 이제 소멸된 거 그건 전원의 효력이 있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납세문을 질 거는 이제 없어요 이제 B도 C도 다 세금 낼 거 없는 거니까 A가 냈으면 그죠? 그러니까 다 소멸되는 거야 애가 1인 납부 한 명이 냈어요 납부 또는 충당도 마찬가지 1인 납부나 충당 1인이 내거나 충당하거나 해서 퉁쳐버렸다면 그럼 나머지 자들도 낼 필요 없습니까 다 효력이 있다 이거야 자 또는 그냥 납세의무자체 소멸사유야 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럼 납세의무소별 되는 거잖아 납세의무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전원의 효력이 있는 거지 아셨죠? 납세의무소멸사유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자 두번째는 상대적 효력이 있대요 상대적 효력이 있대요 이건 뭐겠어요? 1인의 사유가 상대적이니까 그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야 남한테도 효력이 없는 거야 그 자에게만 그 자에게만 뭐겠어요 첫번째가 고지나 독촉이겠죠? 독촉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고지나 독촉은 각자에게 보내는 거니까 받은 자만 효력이 있는 거잖아 나는 받았는데 너 못 받았니? 효력이 있어? 나만 효력이 있어 고지서는 다른 자 안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A가 송달 받았는데 B씨는 송달 못 받았어요 근데 B가 승질이 급해 갑자기 뭔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A는 받았어 B는 못 받았어 그 B가 B가 갑자기 억울해요 막 해서 갑자기 뛰어가서 불복을 시작하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요 불복은 2법보다는 처분을 받은 자만 가능해요 B는 불복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B는 이제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지를 받아야지만 고지는 각자에게 송달해야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런 쪽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고지나 독촉이라는 서류의 송달은 각자에게 송달하는 거고 그래서 받은 자만 효력이 있다 그 자한테만 효력이 있다 아셨죠? 그 외의 서류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1번 비교 2번은 1인의 1인의 납세부에 관련된 1인의 무효 취소 사유에 무효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했대요 이것도 그 자한테만 효력이 있습니다 1인의 무효 취소 사유 한 명한테 생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된 사유 뭐가 있을까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연인합셈자가 근데 A한테는 서류가 송달됐는데요 얘가 이제 송달에 하자가 있대 송달에 하자가 있대 쟤한테 우편 송달 같은 거 한번 해본 다음에 얘가 우편이 반송되거나 막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바로 공이 송달해버렸어 A한테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A한테 갔더니 송달 장소에 있는데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시간쯤 있다가 가봤더니 아무도 없네 문틈으로 밀어넣었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유지송달은 송달 거부 즉시 송달 받을 자의 인지하에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못해 그런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요 송달을 하자 만족을 못한 거야 그러면 그건 A한테만 효력이 있지 B와 C는 제대로 송달했어 그럼 B씨한테 효력이 없는 거야 A의 무효 사유 A한테 취소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이야 자 B는 보니까 B가 파산해버렸네요 B가 파산했어 B가 파산했어 B가 파산하면 A와 C도 같이 안 내도 되나요? 그냥 B가 파산했으면 면책 파산에서 면책된 거야 파산 선거에서 면책됐어 B 안 갚아 댄다 너 더 이상 이제 B 안 갚아 댄다 면책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못 걷는 거지 이제 그건 얘 사정이고요 A하고 C는 당연히 걷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C는 받더니 C는 자기는 명의대여자래 명의만 되어야 한 거래 그러면 당연히 명의대여자는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C만 빠져나가는 거지 명의대여자면 또 누구 찾아내서 집어넣든가 A하고 B는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 자한테만 이렇게 그 자한테만 이게 이제 1인의 무효되거나 취소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자한테만 그 자한테만이니까 상대적 효력 상대적인 효력 이 자한테만 그렇죠? 다 효력은 절대적 효력 저런 얘기 미치는 거는 절대적 효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좀 메모해 놓으시고 가져가시고 문제 뒤에 나온 거 보면서 아 이것도 좀 이미 있는데 빠졌구나 라고 보시면서 체크 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승계연대 봤어요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차 납수회무야 2차 납수회무요 자 잠깐 2차 납수회무요 자 2차란 말이 뭐야? 2차? 우리 빨리 2차 가야죠 그렇죠? 1차 붙고 빨리 2차 그래서 2차를 이제 해야 되겠죠 1차가 있어야 2차가 있는 거 아니야? 2차적인 거는 이제 1차 주된 거에 이제 어떤 보충하는 거야 2차적인 게 1차로는 부족하네 2차로는 보충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보충납수회무야 이제 이어지는 게 보충적 납수회무야 보충 뭔가 보충해서 납수회무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2차 납수회문고 그 외에 물적 납수회무나 납수회보증인도 있고 막 그래 납수회보증인 이런 자들이 다 보충납수회무야 이 보충납수회무에 대한 법적 성격이 있어요 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주된 납세자가 있네 주된 이자한테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청구했어요 100억의 세금을 내라고 청구했어요 자 근데 주된 납세자가 이거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면 60억만큼을 이행한 거야 그러면 얼마가 모잘라 지금 100억을 청구했는데 60억 받았으니까 40억이 모자라죠 자 그러면 국가는 세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얘가 얘가 500억 벌어갖고 100억 내라고 하는데 대체 왜 100억을 니가 다 못 내는 거니 얘 납득이 안 가는 거야 100억 벌었는데 100억 걷어가는 거예요 100억 번 거에 100억 걷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걷어가는 게 세율만큼 그죠 그걸 왜 세금을 못 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아 뭔가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거야 찾아봐서 얘한테 못 걷어간 얼마를 40억만큼만 책임지우는 거죠 2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제 2차 납세 모자 이자가 누가 있다 이거죠 찾아낸 거지 이자한테 얼마 청구할 수 있다고요 100억 청구할 수 있어 아니죠 얘한테 모자란 부분만 청구하는 거야 2차 납세 모자는 달라 아까 연대 납세 모자 연대는 다 각자에게 100억 청구한다 그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떤 4가지 사유별로 해서 2차 납세 모자한테 모자란 얼마를 청구한다고요 40억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아 보충성이다 라고 불러요 보충성 보충성 그래서 2차 납세 모자 성격이 보충성을 갖고 있어 보충하는 거야 모자란 금액을 보충하는 거야 모자란 금액을 보충하는 거예요 자 보충성 자 그 다음에 얘가 40억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지 알았어요 모자란 부분만 자 근데 이 주된 납세자한테 어떤 사유가 생겼어 이랬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 자 그래서 어떤 납세 모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얘 세부 상대로 60억 이행한 다음에 억울해요 라고 싸워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불복 들어가서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책임지 않죠 질게 없어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사유 아니면 감액경정돼가지고요 80억밖에 안 내는 거야 80억 10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이제 그럼 60억 이행해서 얼마 모잘라 20억만 책임지는 거지 이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죠 이 변경되거나 소멸된 사유가 사유가 발생했다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수되어 종되어 따라가는 성질 부종성 부종성 그래서 자 법적 성격은 두 가지야 부종성과 보충성이야 아셨죠 이 성격 이걸 쓰는 게 세법학의 시험 문제로 줄기차게 나왔어요 2차 학생에 물어보면 반드시 이거는 5점짜리 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해 보시오 부종성과 보충성 부종성과 보충성 자 여기서 잠깐만 판례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1차 시험에도 판례가 나올 수가 있어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 두 번째 판례는 좀 너무 지엽적인 것 같으니까 하나 자 이 판례 내용이 결론은 얘가 주된 납세자가 이제 얘가 못내가지고 얘한테 세금을 40억 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2차 납세 문자가 억울하다고 불복을 할 수가 있어 얘도 이게 억울하다고 불복을 할 수가 있어 불복 불복을 할 때 첫 번째 불복 대상은 첫 번째는 뭐가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법에 정한 이해관계인이 나와 이해관계인 그래서 얘가 권익을 침해 당한 자 얘가 당사자지 원래 얘가 이 세금 100억 내라고 하니까 얘가 당사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얘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얘가 못 내면 얘가 책임질 권익을 침해 당할 예정인자잖아 얘가 못 내면 얘가 내야 되는 거니까 침해 당할 자니까 얘도 이해관계인으로 포함시켜서 내일 보시면 돼 거기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얘가 포함이 돼요 얘도 불복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가지고 나는 2차 납세금자가 아닙니다 와 이 납세금 100억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얘가 싸워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 부정성을 보여주는 거야 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럼 얘한테 생긴 사유는 여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반대로 반대로 반대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딱 하나만 영향이 있어 뭐가 영향이 있을까 내면 40억을 내면 내면 얘도 안 내도 되잖아 얘가 냈으니까 그리고 지네끼리 구상권이든 뭐든 하겠지 그거는 지네 사정이고 얘가 세금 내는 것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세금을 냈으니까 없어지니까 그 외에는 사유에 영향을 남으십니다 아셨죠 이건 영향이 있지만 그건 참고하시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판례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하나만 더 잠깐 보충성을 보여주는 거야 보충성 2차 납세금이라는 이거는 언제 성립할까요 납세금가 성립 음 그렇죠 체납 얘가 체납해야 성립하는 거지 얘가 못내야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체납은 언제가 체납이야 얘 지정된 납기 납기 다음날 얘가 성립한대요 그건 판례야 판례 납기 다음날 성립한대 성립 아셨죠 성립한대 그러면 더 똑똑한지 봐야 되니까 납세금가 이때 성립 언제 한다고요 얘가 체납하면 성립한대요 얘가 못 내면 40억만큼 얘가 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못내야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도 과생한천은 얘한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억만큼 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뭐야 우리가 유효기간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은 기산일이 언제일까요 기산일 제척기간 기산일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기산일은 성립한 납세금에 대해서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어요 제척기간에 기산일은 그럼 성립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 납기 다음날 성립한다고 그랬어 얘가 체납하면 그죠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성립일로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기산일 성립일인 거 인지세와 종부세 두 개는 다 의미가 신고 의무가 없는 거야 신고하는 국세는 기다려 신고할 때까지 기한의 이 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그랬어요 제척기간 기산일이 맞죠 그럼 얘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얘가 이천압 선생님 난 이천압 선생님이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기산해 성립일날 바로 기산해 성립일날 당연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성립일날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법전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지세 종부세 이천압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없어 이게 없지만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제척기간은 몇 년일까 기간이 몇 년일까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15년 몇 년일까 5년이지 5년 5년 그 얘가 무신고야 신고 의무가 없는데 무신고가 나와 얘가 뭔 사기나 부정의가 왜 나와 얘가 얘는 못 내는 거 책임 떠나면 책임지는데 사기나 부정의 10년이 있겠어요 그냥 5년이야 5년 이게 판례 태도 5년 아셨죠 판례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그리고 내일 이제 사유 들어가서 이제 보고 후다닥 봐야 돼요 우리가 내일 또 못 끝낼 수가 있어 잘못하면 내일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4장까지인데 지금 3장 들어와서 지금 승계 연대는 2개 받잖아요 물론 3장 4장이 양이 작지만 양이 작은 게 아니라 외울 거는 더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저야 할 일이 그냥 이제 재수없게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 얘가 지금 여기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보충성을 지니까 얘가 못 내야지만 나한테 오는 건데 문에 오는 건데 그러면 얘한테 다 걷어가려고 노력을 다 끝내서 얘한테 100억 청구했다 60억밖에 안 하면 그다음은 독촉장 띄워보고 압류 걸어서 매각해서 청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리고 나도 얘한테 못 걷으면 그때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맞을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이 차납 세무진 건 법에 정해진 대로 누구누구 다 아니까 다 재산 빼돌리고 피해갈 거야 그래서 같이 진행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으로 얘한테 체납처분 절차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가 징수부족액이 확정된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이 발생할 걸로 인정되면 좋다고 하라고 돼 그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게 지문에 나와 시험에 이 말 알겠죠 구체적으로 얘한테 갈 때까지 가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못 걷고 같은 데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일단 출발은 얘가 체납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납기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다음은 독족장 압류 다 끝내고 나서 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전에도 같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걷겠는데 얘한테 가만 보니까 그런 판단만 내면 좋가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징수 절차를 집행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말이 무슨 알겠죠? 그게 그것까지 알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보니까 54페이지 가시면 한 바닥밖에 없네요 금방 하겠네요 그림 그리고 뭐 좀 해보면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가지야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아셨죠? 네 개 네 개 네 개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찬합쌤 그러면 어떤 게 목차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차가 목차가 뭘까요? 주된 누가 주된 거고 상황별로 누가 지는 거야 2차 납세 부자가 누구의 납세는 누가 지는 거고 대상국세는 성립이야 확정이야 성립해야 책임지는 거야 확정되면 책임지는 거야 이게 또 있고 그쵸? 주된 2차 대상국세 그 다음에 요건 한도 다섯 가지가 목차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하면서 하나씩 빨리빨리 그려보면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목차 제가 잡아서 틀 잡아서 설명드리고 하면 돼요 기본 줄거리만 잘 잡아가시면 돼 그래야지 금방 끝낼 수가 있어요 내일 한 다음에 바로 국세 우선 들어가야 돼요 이 국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국세 우선이 어려워졌어요 최근에 뭔가 들어와서 빌라왕인지 뭔지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도 들어오고 빌라왕 있잖아요 빌라왕 빌라왕 알죠? 빌라왕 그래서 주택 세입자들 보호해준답시고 대학력, 대학, 당해세에 또 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재작년 말인가 빌라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세법 개정에 그래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옛날에는 국세 우선 그러면 한 시간 반쯤? 막 그래서 후다닥 하면서 뭔가 앞다다서 이거 외우세요 지금도 그 계산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추가로 막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불복제도와 권리헌장 불복제도는 훑어보면서 오늘 아까 황급받던 것처럼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체크해요 설명은 드리겠죠? 불복, 기본 줄거리 그리는 거 하고 권리헌장은 더더군다나 이거 앞자 따 볼게요 앞자 따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라고 하고 막판에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뒤쪽에 불복제도와 그쪽에 계령상이 좀 많이 몰려있어 조금씩 막 심하게 계령된 거 아닌데 작게 문구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 좀 엉그려서 내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는 것보다 하루 더 하는 거니까 죄송하긴 한데 내일까지 힘을 내서 거의 뭐 강의 듣는 건 이번 주하고 좀 지나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러면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tudios 수고 많이Brian